여기 하바탑이에요 하바탑 멋쟁이 동생들이 와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려고 여기 이름이 뭐냐면요 천문당 천문당 해장님 때 폭풍은 안지 물은 더 아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왔어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일단 시야 2층에 주차를 있거든요 3층이네요 천문당 해장님 때 바로 오렌지판이 있네 해장님 때 이렇게 여기도 스케줄하고 마찬가지라 저녁에 보내가지고 여기 어린이네 엄청 많다 와 이놈 많은데 맥주리는 7,8천원, 콜라 4천원, 커피 아메리카노 7천원 예약을 해놨더니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왼쪽으로 딱 고개를 올려 이렇게 샹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잘 안고 그리고 이게 깎아간게 기둥이 있네 그니까 스케줄 같은건데 스케줄도 맛 다르다 분위기도 다 스케줄이고 위에가 약간 메딘기 맛있는 것만 마시잖아요 맛없다더라고 스케줄 안가봤거든요 어 안가봤는데 안가봤는데 다 맛이 없다는 생각에서 안가봤지 트러플이 종류는 맛있더라 언니 뭐 맞을거에요? 에이 콜라 뭐 이런거 술? 넌 안 마실거에요 술 안 먹어 아니 이거 뭐지? 보라테 치즈 아 치즈가 양파가 치즈 근데 약간 그렇게 생겼다 아 이거 먹고싶었대 여기 와 보고싶었대 여기 와 보고싶었대 음 맛있나? 이런땐 뭐 이런땐 여섯떼끼리 해야지 그니까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먹어 주는거 봐 이거 수류가 뭔데 시간법 같은데 아 이게 모르는게 없네 이게 어 은근히 아 아 뭘 진짜 여자들 좋아하는 곳이다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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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거 맞나 아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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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니 나는 다 안맞겼대 음 맛있어요? 맛있는데 지금 이제 먹기 시작하고 먹고 말해줄게 음 맛있제? 음 이게 메이플인갑다 음 음 장인조리나? 양 작을거 같애 여러개 시켜도 될거 같다 음 맛있는데 일단 토스트 합격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뭐 어제 사면 사면 진짜 많잖아 그래? 응 이제 사면 터지지 많잖아 이거 먹어도 된거겠지 그러면 될거리 진어 거치로 못했어 베데뻑으로 언니 뭐 애 꼬치에 꼬치 나 양성치인줄 알았거든요 꼬치를 했잖아 식용꼬치 근데 식용꼬치니까 먹어도 되시 뭐 아 그거 먹으면 되시 응 메이플도 별로 안달까 괜찮네 맛있네 더 시킬거 그래 딴거 먹어보고 이 세 조각이 얼만데 이렇게 모르자 모르겠냐 여기 있다 19,000원 뭐라고? 19,000원 있었어 맛있어야 되네 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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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후가 좀 많이 들어있네 응 산후가 좀 많이 들어있네 응 산후가 좀 많이 들어있네 공사같이 되게 잘치겠다 두개 면이 다르자 두개 면이 다르지 아까 좀 먹었나 나한테 나한테 어때? 응 이때 이거 좀 더 안가이다 여기저기 응 이거 이거 파스타 파스타는 그 피플스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응 난 거기 그거 간장 뇨키 뇨키 우리가 같이 갔잖아 뇨키가 너무 맛있다 맛있어? 맛있어? 좀 더 그거 됐으면 좋겠다 너무 모르겠는데 음 맛있는데 소리야 맛있어 트러플을 또 잘한다 이제 맞아 이거 트러플이야? 응 응 어? 그런거 같지? 너무 인테리어 응 인테리어가 너무 비슷하다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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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맛있다 으쌰 키친통백 맛없더라 이거 와 진짜 거긴 진짜 와 진짜 맞아 이게 너무 맛있다 근데 그거 로나 갈비도 레이팅 엄청 심하다 거기 유명하잖아 로하눈인가? 비장에 거기 괜찮다 응응응 이제 거기 아싸 근데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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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